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 카지노스를 풀고 있는 넬리 쿠입니다. 오늘은 강월랜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 강월랜드의 시설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개같은 디퍼런스와 사람들이 많아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니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많다보니 테이블에 앉아서 게임을 하려면 예약을 해야합니다. 전날에 미리 예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은 하고 싶은데 당첨이 안되면 뒷전에서 게임을 해야합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좋은 그림을 찾아서 객장을 어슬렁 어슬렁 거리다가 뚜뚜뚜뚜 뱅뱅불풀 뱅뱅불풀이 있어서 배팅을 하려고 했는데 배팅할 자리가 없어요. 아 오케이 그리고서는 좋은 그림을 찾아서 객장을 어슬렁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뱅커 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요 사장님 뱅커에 20만원 놔주셔요. 그랬더니 앉아서 게임하는 사람 말고 뒤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저기 아재요 내가 아까부터 랜드 뒤에서 배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 알아보십시오. 예? 뒷전도 자리가 있어요? 저기요 내가 여기 뒷전 잡으려고 여기 있는 사장님한테 팁도 주고 음료수도 갖다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있습니다. 뭐라카노 뒷전이 상전이가 가올랜드 게임 못해먹겠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